하하하하 헤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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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님 탑 조바레킹 안해주셔도 돼요 갈꺼니까 닥치샘 그럼 미드좀 하이구 케일 탑 케일 음 음 쌀쌀아 풍으로 쏴 음 충전할꺼면은 으쓰 아 스티커 조맙죠 오미낭이 안녕 이즈리언 하나만큼은 정말 깔끔하게 했죠 하기 때문에 보겸이가 아 나 점화 들어가서 쏠킬 한번 딸라 했는데 Q 빠지면 솔직히 내가 개때릴 수 있거든 쟤드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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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쟤드의 표창은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쟤드의 마음을 쟤드의 마음을 읽으면은 그냥 다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아예 못맞춰나 어 근육 managing 하하하하 마이크 하하하하 하하하하 관심법 is there 여러분들 관심법 툭 쟤 정글 뭐냐 근데 어? 마이 던지는 스멜이다? 마이 던지? 아씨 이발새끼들 점화를 거네 하아 존나 열받네 쟤도 노점화 죽같은 새끼네 저거 아씨 이발새끼들 점화를 거네 야 근데 점화 걸어도 약간 디나임만 시키면 저게 이득이긴 해 어 라인전에서 어 표창 빠졌으면 CS가서 딱 먹어주고 표창 빠졌으니까 어 딱 먹어주고 CS 표창 빠졌으면 먹어줘야돼 아아 쟋같다 진짜 어 나 비전 두개 찍었네 아아 뭐야 쟋됐다 비전 두개 찍었어 어 뭐야 비전들 존나 세지겠네 괜찮아 그래도 이겨 문제는 그래도 이겨 얘들아 어 문제는 그래도 이겨 어 쟤들이 잘 못하는거야 저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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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야 이키야 아 아 홍군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어 홍군형님 어서오세요 식사하셨어요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어 삐루룩 아아 마음으로 피하는거죠 홍군형님 식사하셨어요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어 어 여러분들 제대의 표창은 마음으로 피하는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마음으로 음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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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그래 먹나잘하고있어 오케이 어 친구니까 내가 뭐라 요구만 하겠다 쒸 뭐야 너 큐바해서 난 킬각이였다 진짜 아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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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힐 위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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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차에 지린다고 하면 많이 던질 것 같죠? 아 지금 이거 정글차에 지린다고 아가 털자마자 내가 보니 많이 던질 것 같거든 이거? 어? 어 더 바로 던질 것 같은데? 스멜이 정글차에 난다고 하자마자 아가를 던질 기세인데 하아 이런 개새끼 라인도 밀어놓고 갔어 알파 또 긁었어 개새끼 또 저거 개념은 또 존나없어 시바새끼 저거 음 또 알파 미드에 또 긁었네 긁었어 존나 알바네 네 그와중에 CS는 똑같이 먹었어 어어 한손가 아이고 200개 아이고 고마워 한손가다 200개 고맙다 땡큐 잘쓸게 아이고 기모찌 고맙다 쌩유 잘쓸게 고마워 잘쓸게 형이 고맙다 너무 고마워 굿무늬 어서 밥 먹었네 이건 좀 꼬였다 어 마이 고른것부터 약간 내가 보면 트롤픽이거든 제 대표창은 마음으로 제 대표창은 뭐다? 마음으로 비한다 오케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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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대표창은 마음으로 착각이 첫번째 아니냐 베리오 나이스 오케이 굿 뒤에 있는 CS는 제가 먹을게요 뒤에 있는 CS 몇 마리나 적립되려나 아싸 3마리 3마리 적립 개이득 자 좋았어 오케이 3마리 적립 바텀 CS 3마리 속수 오지라고 이 씨발남들아 형 무빙 하아 얘들 형 무빙 무시하네 아니 못맞춰 니들 무빙을은마 형 방풀 지리고요 리신 개새끼 저거 관종 지리고 어? 미드만 존나오고 어? 마이 갱슨 존빠지는거 같다 소름이 아니라 가위가위 무빙이라는거 자체가 원래 가위가위 싸움에서 내가 2고 쟤가 1이야 그래서 내가 이길 확률이 엄청 높아 뭔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미드함 미드함 드세요 미드함 드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미드다이브해도 비전만 있으면 아 아 뭐해 씨발 얘 아 존날받던 병신새끼 진짜 아 마이 씨발새끼 미쳤나 이 병신새끼가 알파를 긁네 거기다가 정신 나갔나 존날받겨야돼 미친새끼가 진짜 클라쓰 지렸고 클라쓰 지렸네 클라쓰 지렸네 클라쓰 아아 쌍법 게이득 오케이 쟤드는 넌 뒤졌다 이제 고통속에서 하는거 이게 보겸이가 그래도 미드위즈를 좀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CS를 잘 먹어 뒤져도 그게 조금 있는거 솔직히 끄덕해 주셔야 돼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끄덕해 주셔야 되는게 뭐냐면은 보겸이가 CS를 존나 잘 참고 디나이 당하는 와중에서도 진짜로 CS 하는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저는 아 미아나 죽잖아 미아 또 사람 아니구요 후헤 미아를 저도 아유 씨발 뺄 생각도 안하고 분명히 제드 가는 각인데 찍었어 이새끼야 마음속으로 이새끼야 너 어차피 죽었어 임마 죽었어 바람 아니야 솔직히 이거 솔킬 낼 수 있었다 솔직히 끄덕 해야된다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킬 탈이고 이건 마이가 킬 탈이고 이건 원래 솔킬이야 기력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들어온다 바로 씨발 앞비전 개 때리는 거지 이거 솔킬 각이야 이거 무조건 솔킬 좀 킬 탈이고 이건 킬 탈이고 완벽한 킬 탈이지 피디 대정용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상대 조합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얼건이 갑이긴 하겠어 얼건 아 집 가는 데 포션팜 존나 개념없네 하아 집 가는 데 포션팔았다 존나 알받는다 지금 말건지 마라 킬 또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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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CS 털어먹기 어 왕미니언 먹으면 게이드 두마리 오케이 CS 캣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어 아 미드 씨발 커버 좀 해주지 마이새끼 진짜 개념 족도 없어요 오 마이 또 깽승이 시작이냐 마이 마이 또 깽승이냐 마이 또 깽승이냐 마이 또 깽승이냐 마이 또 깽승이냐 다음번 다음번에 표창 X같이 앞 앞 그림자 잘못 쓰면은 바로 앞 비전 들어갑니다 티버 업 붑니다 바로 결국 하나만 농담 야 꺼져 이새끼야 강풀 이새끼야 쟤네들 부들부들이야 그게 부들부들 비둘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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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클리어 형이 좀 도와줄게 아니다 이거 쓰면 욕먹겠다 어? 어? X됐다 이거 X됐다 HELP ME! HELP ME! 아아 CX 배플 아 X날받네 아아 아아 마이 좋아연 마이 좋아연 음 좋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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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날받는다 진짜 많이 잘했어 아 보통 뭐해 이새끼들 뭐해? 뭐해 지금? 봤던 게이틀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한 분의 피차트 CS 뭐야 견제는 얼마나 조건치 있으면 저렇게 됐어 자 차근차근 마.. 이 짓이 황프로여가지고 아주 지랄하네 이새끼가 맞았어연 근데 다 뒤질듯 야야야 마이첼 뭐야 우빙 틀어주면서 자 최대한 피해주면서 아 근데 씨바라 존나 알바네 아 케틀궁 씨바라 보빙 X빠졌는데 아 아 보빙 X빠졌는데 와 아 존나 알바네 아 스루씨 자랐냐? 죽긴 죽었잖아 케일이 델타고 왔구나 이새끼가 아 아 일단 탑 뭐한기에서 내려오면 할만하네 이거 어 이거 일단 얼건부터 가자 얼건 아 이 새끼들이 지금 미쳤네 아니 지금 왜이러냐 새 보그 새마리 쓰러먹구 야 아이씨 좋다 게임 불리해보이죠? 그렇게 안불리해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불리하기 때문에 아이씨 하마이씨 아 뭐야 이 새끼 방풀 아니겠지 이게 그래 이게 방풀은 아닐거야 저걸 앞에서 피하네 오 블라디 쏠쏠해 지금 아 뭐야 이거 야이 벌레새끼들어라도 씬스좀 먹자 이씨 아 우리가 이기는 조합이긴 해 이게 질수없는 조합이야 지기가 힘들어 조합 자체가 아 아 이거 씬스 나눠먹으면 거의 보릿고개수진이네 들어가 씬바 아 플래시 12초 돌아오고 보겜님 레일건 따라해주세요 뭔 레일건이야 레일건은 개프리 아 두번째 욕 안나왔네 아직 용감한 것만 막으면 이 템트리 노딜이 아니라 이게 좋아 상대에 AD많아가지구 이런데 조심해야된다 이런데 조심해야된다 미드 밀어봐라 이거 이럴때 시간차로 용 주면서 미드 밀어봐라 이거 툴 수있나 이거 어? 스틸? 아 뭐랬냐? 애들이 그래도 똘똘해 확실히 이정도 튀어 애들은 애들이 좀 똘똘하더라구 야야야야 이래놓고 시발 이기길 바라냐? 어? 이 시발라마? 어? 아삐저는 약간 극혐이긴 한디 어 시발 아삐저는 약간 극혐이긴 했는디 쿼드라킬 나이스 데투더바 가고있어 미드위즈 왕기 그렇지 마무리는 보겸쓰가 지렸네 오케이 오케이 집가서 관리할게 오케이 아니 시발 딜 존나 넣었어 블라디랑 함께 위드 블라디 막내가 나랑 확실히 좀 잘해 이게 호흡이 좋아 어쩔지 이 라인 확실하게 밀어버리고 자 일단 얼검 아직 안나오냐 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앙 무라마나 떴다 기대해라 blended 이제 왕기강 나온다니까 이거 키로씨 잘먹었다니까 그래도 지금 3킬 2킬 7호씨 이거 무시하면 안돼 이즈리얼 이제 왕기강 나온다니까 이거 쫌 도와줘 얘들아 씨발 이거 쓰레쉬랑 들어오는거 보이잖아 이시 배아사일키들아 마이충보소 후미assed 후미 dass 나 마이아니한테 2킬을 못하겠다 저기 내가 마이아니 지금 2분 못하겠어 멘탈이 존나 약해보여 사람 아닌것 같거든 2분 마이아니한테 안털게 던질거 같으니까 다 탑에 있다 이거잉 후반죽 잘려라 이씨 후반죽 잘려라 이씨 여기서 한번 씨발 일어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돼 여기서 한번 일어날거 같거든 베인이 지금 민음판단은 아주 좋아 갔다 그래도 먹겠지 존나 깔끔하게 먹었네 존나 깔끔하게 저 먹었어 가만 이새끼는 하는거 없이 위드 CS는 다 처먹네 아이씨 얼굴 790만 마이영바 또 맞은겨 나이스 샷 안되나 딜 안되냐 와 너무 흔들리는데 게임 이거 어? 배인형 본만 너무 내려가지마 4대 형 너무 내려가니까 운영당하네 어 무슨 CS를 바탕에서 왜 씨발 하늘이 정렬 드셔먹어 어 그렇지 이거 미친새끼네 쓰레시 잡을라고 저길 갔네 아 케일 노풀 케이든 게임은 터짐 끄덕 케일은 노풀이고 게임은 터짐 오케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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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니야 음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쉬발라마 어디 도망가 개새끼야 일로와 일로와 쌍용 나오기 전에 일로와 일로와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개새끼야 미친새끼야 빠져있고 잠깐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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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조합이 마이 면 되지 마이 면은 어어어어 저 빼고 가져 저 빼고 가져 x3 빼고 가져야 돼 x3 이거 블레드 진다 이거 저저저 리신이 피업하면서 하면 오케오케오케 이거 피하면은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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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렇지 시발새끼야 마이 개새끼야 야 이 적같은 새끼야 어디까지 가냐 이 개새끼야 알파 한번 긁어 아 게임 터졌네 마이 따라가다가 씨발 마이 따라가다가 게임 터졌네 베인 씨발 그걸 딜러면 안되지 이득인거 같거든 이득인거 같긴하거든 이득인거 같긴한데 아 이거 억제기 나가겠는데 하아 아 마이형 뭐 왜 이렇게 따라가 아니 어차피 리신 집 이 보내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미는건데 형 만피해서 형 만피해서 죽었잖아 순차적으로 우리가 밀고 들어간다는데 그걸 만피로 그걸 따라가네 지금 이즈블라디 지금 이즈블라디가 잘컨네 이즈블라디 지금 베인템 아 내 블루 오마이블루 아 제디도 지금 겨우 3컵 뽑았어 지금 이즈끼네가 저기 중재가 있는 건데 주아버지 새끼네가 좋긴하지 또 죽네 마이 또 죽어 아 사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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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하면서 사람 아니구요 와 저 새끼도 사람 아니야 정보준 일격 빠이루 왜 이렇게 안죽어 탱탬이냐 탱탬이네요 무라마나 암킴 무라마나 암킴 잼 무라마나 키나 암키나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즈리얼의 Q 빼고는 예 똑같습니다 이즈가 내가 보기엔 리신이 존나 개충이야 방풀이니까 지금 이정도 한거 왔거든 존밤이니까 이거 이길 수 있을거 같애 이거 리신이 병신이거든 내가 보기엔 리신이 아니라 영어 자 일단 모란검 자 씨발 지랄하는구만 어? 지랄이야 하 마이가 킬 이렇게 많이 처먹어놓고 이러면 안되는데 아 남탓 존나하네 씨발새끼들 저러면 안되는데 아 마이새끼 씨발 아 아 아 존나 알바도 이런게임 진짜 아 뭐야 이 새끼들 탈주해가지고 게임 한마리 무너지네 아 마이 병신새끼 때문에 억제기 다 났어 마이 개새끼야 야 이 병신새끼야 병신새끼 하는거부터 내 알아봤다 씨발새끼들 어? 내 알아봤다 씨발하는거부터 마이 씨발새끼야 족같은새끼야 어? 아 억제기 다 나갔어 나갔어 미친새끼야 그냥 내기지 초 exhibitions 나 야 뻔하지 어디 갔거냐 아기있지마 아 다 나갔잖아 너 나가서 자 봐라 지금 4대 5지 배인 병신이니깐 그렇지 그렇지 너 나가니깐 3대5 되잖아 배인이 지금 마이너스 1인분이어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CS만 쳐먹는거 왔거든 지금 보니까 395 395 아 배인은 병신이야 지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배인은 거의 병신이고 포킹도 안되지 뭣도 안되지 솔직히 막 병신이야 아 배인 솔직히 맞잖아 아 이거 맞잖아요 솔직히 지금 배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라인 클리어가 좋은것도 아니고 시발 경험치 털어먹구 어 아무것도 안되지금 내가 보기에는 배인충 다 뒤져야돼 언제 한번 걸러내야돼 어 야 애들아 아 배인충 한번 걸러내야되는데 이거 배인아 양심있으면 형 CS먹을때 꺼져 으응 시рыв중 시발 오주네 형 자 사람 아니구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빠져있어 일단 뒤로 indispensable 그래서 막아 일단은 애새끼들 사람이 아니고 소랜쳐? 시발란들아 소랜쳐 아니 지금 왕귀한 리신 지금 멜모 정글쿠어 오쿠어템찬 오쿠어템찬 리신을 카이팅으로 제낀건 이건 기적이였어 솔직히 방금 카이팅은 인정해야돼 솔직히 방금 카이팅은 끄덕해야되는게 뭐냐면은 지금 오쿠어템찬 리신을 카이팅으로 제낀어 이건 솔직히 끄덕해줘야돼 베인 베인아 솔직히 베인아 너는 그냥 앞구르기 앞구르기 끄덕 아 솔직히 이번판은 베인이 방금 한타때 잘못했다 베인 앞구르기에서 뒤졌다 쟤도 궁체맞았다 앞구르기 앞구르기에서 리신음파에 쟤도 궁체맞아주고 아무것도 못하고 뒤졌다 저 사람아니다 오케이 음 내 방송 애청자 돌리스 있거든 돌리스야 저새끼한테 지금 친축거려서 바로 패드립니다 베인 씨발새끼 베인 개새끼야 лет 2 1 1 2 2